올해 초, 비행 중 동체 구멍이 뚫린 미국 보잉 여객기의 사고 원인 조사가 보잉의 자료 부실로 지연되고 있다고 미 CNN이 보도했습니다.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 여객기 기종인 보잉 737 MAX를 조립하는 워싱턴주 랜턴 보잉 공장의 직원들을 인터뷰하고 관련 서류를 수집했지만, 문제가 된 비상구 덮개인 도어 플러그 작업을 누가 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잉은 도어 플러그 작업 기록을 찾아봤지만 직원들이 문서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제니퍼 호맨디 국가교통안전위 위원장은 항공우주분야를 담당하는 상원 상무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 같은 작업 기록 부재에 대해 향후 조사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보잉이 사고 여객기의 도어 플러그 제거와 재설치를 포함한 2023년 9월 작업 모습이 담긴 보안 카메라 영상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